3평이? 멋있긴 하다 그치? 모스크바에서 쌍뚜 뺏다려고 보라겠지? 티켓을 뽑으라는 것 같지? 초록색은 뭐고 노란색은 뭐고? 아 초록색은 하이패스처럼 아 신어로? 노란색은 보니까 종이를 뽑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? 이게 나왔어 꼬불제 같아 달립시다 쌍뚜 뺏다려고 이제는 시베리아의 카페가 아니라 고속도로의 휴게소야 카드 현금? 고속도로의 휴게소 1,350 비싸네 얼마야? 2,450 고속도로의 휴게소 아니 이게 또 높다고 2,450을 내야 되는데? 따질 수도 없고 아 6만원인데? 이거 뭐 내놔니까 내고 가야지 어쩔 수 없는데 아니 처음에는 1,300 얼마라고 했다가 아냐아냐 하면서 이러는데 저런 트럭 금액을 갔던 것 같은데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일단 가야지 뭐 상트 베테르부르크까지 간 것도 아니고 모스크바에서 한 1시가 갔나? 너무 비싸던데 유리오도로도 좋네 근데 러시아에서 유리오도로 체험은 딱 거기만 좋아 시베리아도 달려왔는데 뭐 이 정도 문제인지 문제도 아니야 이러면서 알아나가는 거지 뭐 내가 타이어를 색으로 갈아왔어야지 이런 문제 생길 확률이 줄었을 것 같아 모르겠어 뭐가 맞는지 타이어 공기 주입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타이어 공기 주입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 얘가 왜 이렇게 맛있어 그리고 그때는 12,000원 잠깐 그때는 12,000원이었어요 덕내가 달라야 그런가? 1,600달러인데 내가 1,500분가 걸렸어 타이어 상태는 저 사람도 굿이라고 하는데 왜 공기 주입구가 두 번째로 벌써 말썩일까? 뭐든 좀 있어 이게 280룰이야? 어쩔 수 없어 배고프니까 주유소에서 파는 핫도그 노버시브리스크에서 먹은 핫도그 맛있었는데 먹고 싶다 내일이면 러시아 아웃 아 이번에 오른쪽 뒤에 안쪽 이번에도 같은 문제일 것 같은데 쌍뜨 다 와서 지금 뭐 그냥 잘 가다 그랬단 말이야 또 찾아가 뭐지? 자동차 수리촌 아 참 만 키로를 지금 거의 한 달 열흘 안에 달려서 타이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세 번째 경험이라 태어내 그치? 세 번째 아주머니 아주머니 예 아저씨 나 너무 추워요 아저씨 이제 뭐 타이어 문제 쯤은 아주 태연하게 정말 열심히 달렸다 타이어 웬만해 됐다 아저씨 하는 김에 이것도 그냥 교체를 해 달라고 했어 어 얘는 문제 없는데 조만간 생길 것 같았어 잘하고 있어요 어 짱뜨 베때르부룩 짱뜨 베때르부룩 날씨 좋아 근데 너무 추워요 이거 풀면 안 돼 내가 풀까 말이야 말이야 제발 나 교재같이 뜯지 마요 짱뜨 베때르부룩 근데 언제 얼만지 모르고 물어보는 거 어때요? 내가 봤을 때는 눈빛을 봤을 때 맞아 사기 칠 것 같지 맞아 착한 편이야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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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갔습니다 안녕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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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여긴 싱뜨 베때르부룩 강변 이제 시내로 가고 있어 그렇게 피곤해? 응 나도 이제 조금 지쳤어 우리 이제 내일 에스토니아로 넘어가는 거예요?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아무리 괜찮다고 얘기해도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없고 내일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와 이쁘다 여기 응 우와 와 이쁘다 상뜨 베때르부룩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하는 걸로 좋은 날이 오면 평화롭게 다시 한 번 와서 불러보면 되지 응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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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는데? 진짜 멋있다 네바강 맞지? 네바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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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자꾸 간퍼대에 봐 장난하지? 저거 하하하 갈빛뿐지 다 고풍스럽네 우리 이제 러시아 끝에 왔어 동쪽 끝 블라디보스택에서 서쪽 끝 상뜨 베때르부룩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바강 수고하셨어요 이제 또 다른 나라로 넘어갑니다 야호 저건 뭘까요? 와 진짜 뭐 눈을 어따가 둬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다 너무 멋있어 양쪽 다 나 아예 성당 찍고 왔어 왠지 저 성당이 중심도 할 것 같아가지고 여긴 어디? 상뜨 베때르부룩 상뜨 베때르부룩 와 근데 진짜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으면 안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와 저 마차 봐봐 호박 모양 신데렐라 마차처럼 저기 와 너무 멋있다 와 저 마차 봐봐 신데렐라 마차처럼 어디? 아 옛날로 들어온 것 같지 않아? 네 낭만적이네 너무 멋있다 이쁘게 입고 오셨네 다들 상뜨 베때르부룩 마차압 이시악 대성당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 근데 지도를 보니까 여기 관광버스가 꽉 차있어 지금 관광객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와 삼평이 봐 여기 삼평이 여기 주차돼 있어 와 성당 앞에 삼평이 무사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혼자 산책 중 안에는 춥다고 해서 이시악 대성당 앞에서 잡니다 무료 주차장이니까 무료 주차장이니까 그게 뭐? 이시악 대성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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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성당 봐봐 이렇게 산책하니까 좋지 밤에 저기 어디가 겨울 공전인 것 같은데 정말 예쁘네요 오늘의 동네 견누자 우리 전 선물 땐 다가오죠 우리 동네 좋네 어때요 오늘의 동네 진짜 작은 캠핑카 주차장에 쏙 들어가는 캠핑카라 도시여행도 괜찮게 할 수 있어 그게 너무 좋아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작은 벤타고시 있는 분들 더 편하게 도시여행을 하시겠지 선물 가게 한번 가볼까 찍어줘요 여기 찍어줘요 가서 가보여 아 이런걸 찍었어야 되는데 아주 많은 얘기를 했는데 쌍떼에서 선물 가게 오니까 영어를 되게 잘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 너무 빨리 하죠 당신이 영어 너무 잘한다고 미안하다 못 알아들었다고 그랬지 와 근데 이렇게 대화를 긴 시간 누군가하고 하니까 좋다 맞아요 와 호텔이다 하지만 우린 집이 있다 이 빨래는 다 말랐겠지 와 우와 여보 화장실 뷰가 유럽이야 창문 정말 더럽다 내일 세차 해야겠다 맞다 맞춤 아닌데 말 타고 가는데 멋있어? 멋있어요 내일이면 에스토니아로 날씨가 너무 개소름이 있네 문자 왔더라고 나 핸드폰 그 회사에서 문자 왔더라고 여기 다요? 응 오늘 폭우 조심하라고 강풍 오늘 아침은 겉절이 오뎅 된장국 입 날씨가 바람이 엄청 맛있는데 날씨가 바람이 엄청 맛있는데 오 아 오 뭐 그냥 잠깐 산책하는 건데 뭐 너무 추원이 타고 있는 거 사진 찍었어 이 날씨 삼평이 사진 찍었어 하나 삼평이 이렇게 보면 신기한가 번호판이 다르니까 문 열고 밖에 나오면 과거로 돌아간 느낌 땅 뒷배대로 불고해서 산책을 떠나고 이걸 타고 저리로 들어왔겠네 그래서 지금은 이슬관으로 쓰고 있는 이 통로를 지나고 공정원으로 붙겠네 이게 집이었던거 집에 가자 집에 갑시다 집 찾기 너무 좋아 우와 관광상품 팔고 계산 우리집 앞에서 자 갑시다 아까 상품팔던 이거 타고 동네도 오는건가봐 미드나잇 이 파리같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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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ta 요러أ